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예, 졸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저의 놀라운 졸라에 아주 놀라운 발견을 말씀드렸죠. 예, 인간형 바나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형 바나나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선지, 제시문, 기출, 교과서 바나나들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선지 바나나, 예, 문장 바나나, 예, 그걸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시문, 기출, 교과서, 바나나,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바나나의 모습들을 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시문 바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바나나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수능 문제라고 하는 게, 수능 문제라는 게 제시문이 주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강령자가 사상가란 말이야. 그러면은 사상가의 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따만한 사상가들의 어떤 그 사상가의 책이 있단 말이야. 이 사상가가 지은 책이 뭐 이따만큼 있겠지. 그렇지? 그 중에서 요걸 뽑은 이유가 뭐냐고. 왜 요 부분을 보았을까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 중에서, 칸트 글들 중에서, 또는 뭐 하버마스의 글들 중에서, 그 많고 많은 글들 중에서 왜 고걸 뽑아가지고 보여주냐고. 그러면은 고런 이유가 있을 거지 않냐는 거죠. 일단은. 근데, 근데 이제 제시문 바나나들은 사실 고런 부분이 약합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또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생윤하면서 이런 분들 많아요. 뭐 통수 맞는다, 내지는 한방에 훅 간다. 뭐 이런 분들 또 이제 음사당하기 쉬운 과목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치로 보자면 틀린 이유는 아닙니다. 틀린 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이 문제. 자, 이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나서 이제 강의해 드려주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좀 높아지면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풀고 나면 이제 뒤에 교재 보면, 교재 보면은 답이 있단 말이야. 교재는 첨부 파일, pdf 파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답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답을 맞춰가지고 다 맞춰. 자, 다시. 지금 제가 하는 작업들은, 우리가 하는 작업들은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시험장에서 하면 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문제 맞추면 잡땅이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건 시험장에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아직 시험장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 전까지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확인하는 거니까는 문제를 맞추더라도, 맞추더라도 반드시 제가 어떻게 풀였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틀리더라도 일단 개념 공부하지 마시고 이 강의를 끝까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공부를, 공부하는 방향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 이 문제. 자, 답은 2번이거든. 어, 답은 2번이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맞췄느냐. 제시면에 보이게 나옵니다. 누구도 남녀의 본성을 알 수가 없대. 아무도 남녀의 본성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대. 일단 이 사람 얘기는 그래. 어,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는 남녀의 역할에 따라서 적합하게 부여할 수가 없지. 알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나눠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 아니네. 해가지고 이제 답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몇 프로 정답이 나왔냐 하면은 약 80% 후반대에 다시 말하면은 한 90% 내외의 문제 정답이 나왔어요. 오케이, 됐어. 이건 잘한 거야. 아주 잘했어. 선생님, 이 강연자는 누굽니까? 라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자,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여러분은 이 문제를 잘 풀어왔습니다. 잘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자, 일단 강연자가 누군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잠깐 다른 얘기를 잠깐 하고 나서 봉제 얘기를 할게요. 그림에, 이미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림이 나오면은 그림을 그냥 막 상상으로 그리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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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문제지, 이분이죠. 예, 이분, 교과서 또는 이제 보시면은, 인터넷 보시면은, 찾으시면은 딱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같은 분이죠. 그렇죠? 누군지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나오면은, 그림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그 교과서라든지 참고서 같은 데 보면은, 보면 이제 그 사상가의 초상화입니다. 이제 미리라는 분인데, 사상가의 초상화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눈이 켜두면은, 그게 괜찮어. 왜? 거의 비싸고 그리 준다니까는. 어, 선생님 그냥 우연이잖아요. 아니라니까? 이분, 이분, 실제 수능 문제야, 평가 문제야, 딱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써먹을 수 있다니까. 어, 그래서 한 번, 정 불안함이에요. 사상가를 모르면 불안한 바나나 분들은, 정 그러면은 한 번 보라고, 그것도 한 번 보라고, 도우면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게 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항상 언제나 반드시 잘 통하면 그건 팁이 아니지. 그렇지. 팁은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 무슨 말이냐? 상대적으로 서양 사상가는 이 팁을 잘 쓰여. 교과서나 인터넷의 이미지, 초상화. 알아두면 좋아요. 그런데, 동양, 특히 불교. 와, 도저히 모르겠네. 와, 미안. I'm so sorry.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도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 무슨, 개체복제 해버린가? 그래서, 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미안한데, 미안한데. 혹시 동양, 특히 동양의 불교사 상가들 구분할 수 있는 팁 있으시면 저한테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와,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동양은 포기하자. 대신에 서양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 딱 소크라테스네. 오, 왠지 아이소텔레스 같은데. 딱 맞아 떨어져, 진짜. 어, 그거는 맞아 떨어져. 그래서, 뭐, 굳이 그림 하려면 서양과만 집중해라. 그리고 저는, 굳이 그것도 필요 없다. 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야? 제시몬 바나나. 그렇지? 어, 제시몬 보면 된다. 너무 그림에 신경 쓰지 마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레스트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 다음 사상가가 부정에 대답할 질문인데, 일단, 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선지 바나나 할 때 하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 책임져야 되느냐? 책임 못 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선지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정하겠죠. 이 사상가 누군지 간에. 그런데, 그걸 놓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선지 바나나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시몬 바나나가 아니라면, 무슨 말이냐? 자, 제시몬 봐봐, 잉. 제시몬 봐봐. 우리에게 요청되는 책임은 어떤 책임이냐? 일방적이고 절대적 책임이야. 자, 그래서 제시몬이지. 제시몬에 우리에게 필요한 책임은 일방적인 책임이야. 그렇지? 그런데 선지에 뭐라 나옵니까? 서로 책임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뭐, 굳이 조금 이제 어렵게 말하자면, 쌍방 책임. 그러면은, 일방하고 쌍방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 연결이 안 되네. 이거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네. 하면 되잖아. 어, 하면 되잖아. 자, 앞에서 봤던 거, 이분도 잠깐 잊어버리시고요. 남녀본성 알 수가 없는데, 남녀본성 따라서 안 되잖아. 그렇지. 정답은 몇 프로? 90%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 이 문제. 이 문제도 그냥 국어조로 풀면은, 이게 국어풀이에요. 다시. 이게 국어식 풀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어조로 이 정도 풀립니다. 정답이 몇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 90% 나오지 않겠냐? 한 80, 90% 나오지 않니? 실제 형광선한테 물어보면은, 한 80, 90%에서 얘기를 해요. 국어조로 이렇게 풀면은, 답이 나온다, 얘들아. 국어 문제면은 몇 프로 나오겠니? 한 90% 나온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생윤입니다. 정답률 60%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거라. 아니, 왜 국어로는 80% 나오는 정답률인데, 국어로는 90% 나오는 정답률인데, 생윤은 왜 60%가 나오지? 그 다음에 이게 앞에서 푼 문제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왜 앞에 문제는 정답률 90%인데, 국어처럼. 이거는 왜 60%지? 긴가민가 한 거죠.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자, 이 같은 경우, 이 같은 경우, 선생님 기억에 뭐 들어가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문제 볼 때, 그냥 미지수 X라고 하면 돼. 모르는 내용 나오면, 그냥 모르는 부분 딱 이제, 표시해가지고 X라고 하시면 돼요. 자, 기억은 그냥 X입니다. 그냥 기억입니다. 여기 보면은, 법률 제도가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적 규제랍니다. 자, 제시문입니다. 제시문에서, 법이랑 별개라 해. 별도래. 그런데, 선지 1번이죠. 예, 선지 1번이죠. 법적인 규제를 하겠대. 얘는 법과 상관없다는 얘기인데, 얘는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러니까, 이 일 되냐, 안 되니. 안 되지 않냐, 그렇지? 딱, 국어식풀이 딱 이렇게 풀면 돼. 국어식풀이는. 근데, 이 문제입니다. 이 생육문제 정답률은, 50%대입니다. 국어식으로 이렇게 풀리면 되는 문제가, 정답률 50%다. 안 약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갭은 어디서 나오는 갭일까요? 자, 하나 더 확인해 봅시다. 자, 이 문제, 예, 선지 2번입니다. 통일비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은 이게 나오네요. 샬라샬라샬라. 해서, 통일 이후에, 이래 났네요. 그래서, 제시문입니다. 제시문에서,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에 다루는 비용이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선지 2번이죠. 선지 2번에 보니까는, 남한정부가 했답니다. 남한정부가 추진한답니다. 이 얘기는, 아직 통일정의라는 얘기니, 통일후라는 얘기니, 당연히 통일전의 얘기 되겠지. 통일처니까, 남북한이 있겠지. 통일후하다면, 뭐 남한북한 중에 도대체 하나 없을 테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은, 어? 이거 안 맞네. 이거 안 맞네. 그럼 이게 그냥, 그것이 풀이라고. 근데 왜, 이 생육문제입니다. 이 생육문제는 정답률이 60에서 70%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국어적으로, 제시문 가지고 풀면은 정답률이 훅 올라갈 텐데, 일단 정렬이 올라가지를 않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거, 예. 10번 문제, 11번 문제, 12번 문제, 13번 문제. 그렇지? 국어적으로 풀면은, 국어적으로 풀면은, 거의 80에서 90% 나오는 문제들인데, 10번 문제는 90% 나왔어요. 11번 문제는 60%, 50%, 예. 한 6, 7, 10% 그러면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50%에서 90%까지 생윤이죠. 50에서 90%입니다. 그렇죠? 예. 널뛰게 하는 거지. 1등급이 3등급, 한방이 훅 됩니다. 왜 이런 문제, 두세 문제만 틀려버리면, 게임 끝나 버리니까, 그렇지?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어려워서? 똑같은 문제인데? 왜 국어로는 일정한 성적입니다. 상당히 높은 정답률로, 아주 일정한 성적이 나오는데, 생윤은, 들쭉날쭉, 들쭉날쭉, 들쭉날쭉. 이러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국어처럼 제시문 마인드가 없는 거죠. 국어 제시문 마인드의 절반만 있어도 될 텐데, 될 텐데, 그런 마인드가 없습니다. 아, 통일비용 수업시간이 안 했는데 어떡하지? 아직 진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아, 이 대머리 아저씨는 누굴까? 항상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바나나 마인드들이 정답률을 깎아 먹어요. 깎아 먹어요. 쓸데없지도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자, 조금 더 한번 해봅시다. 한번 가보세요. 자, 이제. 자, 한번 봐 보세요. 가보세요가 아니고. 가지 마. 예, 봐 보세요. 자, 제시문 바나나. 예, 요건데, 일단, 요거는, 음, 일단 생명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통계자료 싫어해. 그래프를 싫어해.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면은 굉장히 자기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요겁니다. 자, 요거 이제 A만 합시다. A만. 자, 이제 교재에 이제 보면 제가 이제 가이드 해놨죠. 줄라 가이드라 해놨죠. 자, X 이익이 5고요. Y 이익이 5입니다. 그래서 요 A입니다. 그래서 A 공동체, A 사회, 뭐 A 공동체. 그래서 A 공동체의 이익은 얼마냐. 요걸 계산을 해봐라. 라는데,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주관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실제 현장, 현장 사례예요. 실제. 여러분 선배가 와가지고 이 문제 잘못되었다. 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25지 않느냐.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5 곱하기 5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친구의 판단이 왜 주관적이냐. X 이익이 5라는 것 확인되죠. Y 이익이 5라는 것 확인됩니다. 오케이.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곱하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곱하기. 5대도 없잖아. 그냥 이 친구는 뭡니까? 면접 구한 거야. 면접 구한 거야. 선거문 이거 어떻게 풀어요? 보라고. 뭘 봐? 제시문부터 먼저 보라고. 공동체 전체 이건 뭐야?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네. 공동체 전체 이건 뭐? 어떻게 된다고? 개인들 이익의 총합이네. 제시문 하나. 그 다음에 제시문 둘. 구성원은 누구밖에 없어? 두 사람밖에 없대. 누구랑 누구? X랑 Y. 그래서 개인들 X랑 이거 지울게요. Y가 있고요. 이건 얼마니? 5 5 X에 이익 5 Y에 이 5 총합이니까는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더 세못해? 게임 끝났네. 그럼 내가 지금 이거 푸는데 제시문 말고 이용한 게 있어? 없잖아. 없잖아. 바나나들은 제시문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걸 이용을 합니다. 게임 끝났는데 뭐 더하기 뭐예요. 심지어 형광에서는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야 이거 얼마니? 하니까는 5래.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5가 나왔지? 5가 나왔지? 5 곱하기 5를 했는데 했는데 너무 쉽나? 그래도 평가 문제인데 그래서 룻도 씌워버렸나? 아니면 평균 냈냐? 5 더하기 5에 평균 내버렸니? 도대체? 이거 어디서 한 거야 도대체? 실제 형광사례야. 형광사례야.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는 빠져가지고는 제시문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를 않아. 생각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뭡니까? 시도를 했는데 놓쳐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후자인 경우가 더 많긴 하겠지만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정보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보량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의 정보량에서 뭔가를 놓친다 또는 뭔가를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주어진 자료 주어진 제시문을 이용하는 연습을 안 한 거지 않았냐? 뭐 국어처럼 한 몇 개 달리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니? 그냥 이 정도는 이용해 먹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조금 뒤에 또 다르게 또 보게 될 텐데 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거 해외원조라고 하는 주제거든요. 이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상당히 지식이 필요한 개념이 필요한 그런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연일 문제를 풀다 보면 풀다 보면 이제 뭡니까? 1번에서 4번까지죠. 이렇게 쭉 하니 보면서 이제 지식적인 부분이야. 선지 1번부터 4번까지 지식 부분이거든. 지식에서 이제 아리까래 한 게 있는 거라. 그렇게 해서 틀릴 수 있지. 자 그런데 잘 들어잉. 우리는 지금 하는 게 뭐야? 객관식 문제야. 선지 5개 중에 하나 뽑으면 돼. 그렇지? 1번에서 4번까지 선지가 아리까래 할 수 있어. 그런데 근데 잘 보세요. 가의 을 제시문입니다. 예. 가의 을 제시문 각 사회의 고유한 문화는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가난한 국가들도 국가들도 고유한 문화나 역사에 따라서 따라서 필요한 부의 수준은 원조 수준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동일하다. 아니네. 답 5번. 바로 뭐 할 수 있어? 독해. 다시 말하면 제시문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리까래 한 선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제시문이죠. 눈앞에 있는 제시문이 확실하니까 5번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앞에서 선지 바나나 할 때 했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들은 인간형 인간형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인간들은 질서가 없는 무위의 체계다. 해서 그냥 국어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네? 하고 넘어가는데 바나나들이 공부 좀 했다고 뭐가 되니? 눈앞에 있는 제시문 놓치고 눈앞에 있는 정보 놓치고 뭐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다니까? 1, 2번에서 4번까지 분명히 지식이 필요해. 필요하지마. 필요하지마. 5번 판단하는 데 지식이 필요가 없어. 일단 제시문 가지고 확인하고 넘어가고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야. 근데 바나나 분들이 1번 아 뭐지 2번 아 뭐지 하면서 이제 뭐야 5번까지 못 가는 거지. 또는 5번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공부가 완벽하면 좋겠지만 비현실적인 얘기고 그거는 공부가 완벽할 수는 없어. 나도 완벽할 수는 없고 여러분은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러면 공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디에서 눈앞에 있는 제시문 정보 가지고 파악하면 되는데 곡을 놓치니까는 곡을 놓치고 자꾸 머릿속에 있는 불확실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니까는 정답률이 떨어지는 거라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하나 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 교육청 문제인데요. 사실 교육청 문제들 중에는 조금 이제 좀 비추할 만한 문제도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교육청 그렇게 많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생리 문제가 일단은 평가나고 교육청이 크나마 나은 문제들이니까는 확인은 해봅시다. 자 교육청 문제 자 기영이은 디글 리을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시민불복종입니다. 자 시민불복종 시불이라고 할게요. 이거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 지식 주제입니다. 하지만 지식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독해가 어쨌든 간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갑입니다. 누군진 몰라도 돼 뭐라 나오니 즉시라고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갑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기억이 날아가 3번하고 5번 남네 5번 남네 그러면은 적어도 이 문제 틀려도 되는데 1번이나 2번이나 4번은 하지 마라고요. 문제 풀 때 선지가 좁혀질수록 정답률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찍어도 정답률 가능 찍어도 정답의 가능성 높아집니다. 그렇죠? 날릴 수 있는 선지는 최대한 날리셔야 돼요. 기억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리을 무슨 말이냐 잘 봐봐잉 을 제시문인데 체제 합법성 인정에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을입니다. 을에 보니까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체제 합법성 인정 자 모르는 단어 또는 모르는 의미 너무 신지 마시고요. 그냥 뭐 체제 인정하겠다는 얘긴 거 봐. 근데 리을입니다. 리을입니다. 체제 변혁 이래 나오네요. 그래서 어차피 모르는 건 한번 모험 걸어봐야지. 체제 합법성 모르겠어. 이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체제 체제 인정변혁 체제를 인정하는데 변혁을 할까? 이 혁자가 무슨 혁자겠니? 혁명 이런 의미야. 뭐 혁신 뭐 개혁 내가 내 얼굴을 인정해 내가 내 얼굴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굳이 뭐 내 얼굴을 변혁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냥 뭐 쌍수나 한번 해볼까? 아 좀 보톡스나 좀 맞아볼까? 그 정도 하겠지. 근데 얼굴에 불만이 많아. 그럼 어떻게냐면 턱을 돌려가면서 깠겠지. 그렇지? 체제에 불만이 있으니까 체제를 변혁하려고 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 잘 안 모르겠지만 인정? 어디 갔니? 변혁 안 맞을 것 같네? 리을이 아닐 것 같네? 답 3번 끝. 지금 제가 푼 것에 갑은 소로야 을은 뭐 롤스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시민불종 공부를 하시면 소로 시민불종 롤스 시민불종 공부하셔야 돼요. 중요해. 그건 중요한 지식이야.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풀리는 데는 필요가 있어서 없다는 거지. 굳이 이 문제 풀면서 선생님 소로가 즉시억이라고 얘기했나요? 몰라. 그냥 진심으로 나와있어. 그냥. 하고 넘어가면 돼. 바로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이 제시문 바나나 이걸 이제 빨리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시험 칠 때죠. 시험 칠 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놓치지가 않습니다. 수능장 가서 실수 한두 개 하는 게 탐구에서는 치명적이야. 20문제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한두 개 실수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제시문에 있는 걸 놓치는 거지. 뭐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풀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풀려고 하지마. 뭐 긴장을 풀어라는 얘기는 해봤자 별로 의미는 없어 그렇지. 뭐 긴장되고 있는데 뭐 긴장 풀어야 이해해본데 뭐 긴장 뭐 풀리니.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없지만은 너무 빨리 풀려고 하지마. 그냥 천천히 생류는 생류는 타임어택 타임어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푸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한 20분 만에 풀었으면 한 25분 정도 잡아먹으시고요. 25분 정도 소비하시고요. 선생님 저는 한 25분 정도 사용됩니다. 그러면 한 26분 7분 딱까지 거기까지 딱 이제 거기까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시문 바나나 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기출 바나나인데 자 잘 드세요. 앞에서 두 개 바나나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선지 바나나 문장 바나나 그 다음 또 하나는 제시문 바나나 그치? 요거 두 개는 요거 두 개는 여러분이 문제풀입니다. 실제 시험장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시험장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될 기출 바나나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이제 교과서 바나나는 시험장에서 한다기보다는 시험 준비할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장에서 아주 잘 써먹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해야 될 기출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바나나는 준비할 때인데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선생님 뭐 시험장에서 써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얘네가 덜 중요하지 덜 중요하지 안 중요한 건 아니냐 무슨 말이냐 수능까지 모든 학생이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수능까지 공부의 양을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건 오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현실적으로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면 안 된다. 그럼 거기에 어떤 게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출 바나나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봐봐. 자 이제 요 문제 요 문제 자 아까 봤던 문제입니다. 각 사회의 고유한 문화는 역사의 데스프럼 비수도 다르다 해서 5번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맞춘다고 했을 때 이 문제 맞췄다고 해가지고 개념이 잘 되었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다시 내가 해외 원조를 공부했어 그리고 이 문제 맞추었어. 음 개념이 문제가 없군.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는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 공부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는 거라 이 바나나 분들은 그냥 문제 맞추면 개념에 지장이 없다 생각하는 모양이야. 얘들아 이건 정답을 80%다. 이거 예비 고위한테 풀게끔 해도 맞추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개념에 확인을 못해요. 개념이었던 그 약점 또는 이제 뭐 개념이었던 그 정확성 암기도 정도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추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독해영으로 답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식형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15항도 6형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똑같은 해외원전 문제거든 이거는 정답률이 50%예요. 50%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 이거는 X, Y, Z가 다 지식이야. 16학년도 그러니까 16학년도 이 문제를 풀 당시에 당시에 이분들은 적어도 이 문제를 기출로서 복습을 했겠죠. 그렇지? 그러면 제대로 되었으면 이 문제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왜? 이 문제는 독해영이기 때문에 맞추고 틀리고가 개념이나 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맞춰놓고는 뭐니? 80% 분들이 정답률이니까 정답률이 80%니까 80% 분들이 어? 나 지정없네 하고 넘어갔다가 이제 이 지식형에서 털려버린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기출들 간의 연관성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푼 문제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이 시험장에서 나올 때 이게 뭡니까? 활용되는 걸 할 줄 알아야지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뭐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좀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기 딸이 이제 수능을 봤는데 뭐 생각만큼 성적은 좀 안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애도 실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아빠도 이제 아빠로서도 이제 좀 이렇게 뭐 실망도 되고 근데 이제 안타까웠지 안타깝지 그래서 이제 본인의 블로그에 이제 그 사진 하나 올려놓은 게 이제 뭐냐고 하면요.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이 푼 이제 시험 문제집들 문제지들 딸이 그동안 이제 고3 때 공부했던 문제들을 갖다 쫙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뭐 이깔 이걸로 이깔지 뭐 어 그래 이제 둘이 나란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연을 찍어놓고는 찍어놓고는 내 딸이 고3 때 놀 놀 애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 했는데 좀 안타깝다. 성적이 마음대로 안 나와가지고 공부가 뭔지 성적이 뭔지 수능이 뭔지 애휴 이렇게 이제 해두었더라고 예 그냥 뭐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저는 제3자 입장이니까 그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아버님 공부 잘못했네요. 이 생각이 이 말이 이까지 나오는 거라 무슨 말이냐 자 이만큼 시험지를 이만큼 문제를 풀었어. 풀었어. 그런데 시험장 갈 때 시험장 갈 때 문제 풀면서 오픈북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시험장에서 필요한 지식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만큼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이만큼의 지식 중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머릿속에 있을까 그건 좀 의문인 거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생육 문제입니다. 수백 문제를 풀어도 의미는 없어요. 왜?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면 의미가 없어요. 자 봐봐 얘들아 X축 원조의 과제로 사회 제도의 개설을 강조하는 정도 어? 이거 작년에 나왔던 비슷한 선지 있었는데 이거 1년 전 기출문제 선지 4번에 있는 이 내용이 여기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문제가 들어가 있어야죠. 적어도 이 선지가 들어가 있어야죠. 근데 몇백 문제씩 풀면 그게 들어가겠니? 안 들어가지 당연히. 백문제 푸는 것보다 열 문제를 열 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문제집 막 쌓아놓고 푸지 마시고요. 딱 몇 번 딱 찝어가지고 내가 이거 아작낸다. 씹어먹는다. 찢어먹는다. 진짜 찢어먹으면 안 돼. 그럼 마인드로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하시대요. 마찬가지. 마찬가지. 제가 제시문 앞에서 제시문 잘 보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 이익평등고래의 원칙 어디 갔니? 이익평등고래의 원칙 어 이거 제시문에서 나왔던 건데 어 이거 지난번 선제 나왔던 건데 지난번 문제 선제 어 이거 지난번 문제 제시문에서 나왔던 건데 기출이 이 정도가 되어야지 돼. 이 정도가 근데 뭐 이딴 만큼 문제 풀고 있으면 기억나겠습니까?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자 잘 봐봐잉. 문제를 풀 때 맞추고 틀렸을 때 맞췄던 틀렸던 간에 독회형인지 지식형인지 그 다음에 기출 간의 연관성 연관성 X축 Z축 그렇지 그러면은 아 한 번 풀어도 되는 게 아니구나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험생들한테 제 형광드는 친구들한테는 좀 이렇게 돈에 부담이 되긴 하지만 부담이 되긴 하지만 문제지를 처음에 사라고 기출 문제지 사라고 다 풀었어? 그럼 버리라고 또 똑같은 문제 또 사 어 또 풀어 다 풀었어? 버리라고 똑같은 문제 또 사 그거 또 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돈이 아까워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풀 때는 처음에 풀 때는 연습장에 풀어라 표시는 하지 마라 두 번째는 공부하고 나서 이제 뭐니 표시를 해라 어 그리고 틀린 거는 답은 표시하지 마라 틀린 거는 문제들만 표시해놓고 답은 표시하지 마라 나중에는 틀린 문제들만 다시 모아가지고 한 번 더 풀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반복되어야지 됩니다 반복되어가지고 응용 문제를 봤을 때 응용 아 이거 응용한 거네 딱 나와야지 그렇게 좀 해달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한 번 봅시다 이거 자 봐봐 자 같은 맥락인데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상당히 정답이 낮고요 그 다음에 정답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이 표현입니다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혹했기 때문에 일단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도대체 의혹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오케이 뭐 그럴 수는 있어 왜냐하면 의혹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안 해요 너 공부할 의혹이 있니 없니 이렇게 질문하기는 하지만 너는 지금 공부를 의혹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친구야 우리는 짜장면을 의혹해볼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야 그래서 이 선지를 보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 무슨 평가원이 이렇게 사용하셔도 않는 이상한 말로 만들어가지고 너 사람을 엿먹이느냐 학생들을 엿먹이느냐 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자 그런데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이 불만을 제기하는 바나나들한테 바나나들한테 이걸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거 17학년도 6월평가원이다 그렇지 17학년도 6월평가원 선지에 나왔던 거다 그래서 이 선지에 대해서 이제 뭐 쓰글쓰불쓰불 불만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16학년도 수능입니다 의혹하다 나오지 16학년도 수능 제시문에 의혹하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불만을 제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왜 제시문이 이렇게 의혹하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무슨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가지고 독해가 안 되게끔 하냐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선지와 제시문 차별하는 거니 선지로 나오면 불만이 남아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막 진진대 제시문은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무도 진진대지 않아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이거야 갑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음 칸트인가 이것은 정언명력 오 칸트 우와 짱 하고는 뒷부분 안 읽어 하고 뒷부분 안 읽어 이 바나나들이 그래서 이 뒷부분 안 읽어가지고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지 모르니까는 불만이 당연히 없지 문제를 그렇게 풀어요 그렇게 제시문이 제시문에서 그냥 사상가 딱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더 이상 그 제시문은 안 읽고 그냥 칸트라고 하는 칸트에 대한 자기의 머릿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정보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누가? 바나나들이 바나나들이 그래서 불과 불과 전년도 수능에 나온 제시문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꼭 평가원 이상하다고 뭐라 뭐라 그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봤던 사례들 입니다 그래서 뭐 불만 내서 넣은 건 맞는데 오케이 맞는데 너는 그러면 이게 있다는 건 알고는 있니? 아무도 몰라 좀 뭔가 문제겠지 않을까? 그래도 수능 기초 문제인데 그렇죠? 자 이러한 경향이 또 여기서 다음 터졌는데 19수능입니다 보기 기억입니다 예 보기 기억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수능 때 이 문제가 가장 이제 예 어 오르십이가 많았던 예 문제가 많았던 이제 이게 되는데 자 19학년도 수능 문제죠 예 보기에 나옵니다 그쵸? 예 자 가볼게요 19학년도 6월 평가 문제입니다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 조국에 대한 충성이 뭐겠습니까? 애국심 다시 조국에 대한 충성 애국심 어디 갔니? 애국심은 이거 어 그래서 국가이기주의로 그래서 이타심과 애국심은 국가 간 정의로는 행동이 아니고 국가이기주의로 확대한다 그치? 19학년도 6월 평가원 어떻게? 제시문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굳이 더 하자면 선지에 나옵니다 국가 간 정의로는 행동 보장하는 게 아니고 이기주의로 확대가 되어진다 또 같이 나왔네 그렇지 않니? 그러면은 이게 논란이 될 이유가 뭐가 있지? 뭐 이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다시 6평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왜 수능때 와가지고 뭐라고 그리냐고요 이때 많이 징징거렸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바나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징징거렸어요 하지만은 절대로 안 먹힙니다 이미 여기서 끝나버렸는데 6평에서 끝났는데 수능만 와가지고 먹히지가 않아요 그런거에요 그런거 아니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막 그러고 그죠 근데 그때 그게 있었는지 모른다니까 왜? 기출을 그냥 푸니까 5단 노트죠 5단 노트 작성하라고 하면은 선지 분석합니다 기출 분석하라고 하면은 선지 분석합니다 선지만 분석합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기출 바나나 얘기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또 공부할 때 수능 준비할 때 주시면 될거 예 교과서 바나나인데 자 일단 뭐 교과서를 잘 안봅니다 현실적으로 뭐 일단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뭐 거기까지는 자 근데 이제 요걸 봅시다 자 19수능 생년 리버 문제 맞추신 분들 아까 그 문제입니다 아까 그 문제 방금 봤던거 어떻게 맞추셨나요 개념 강의도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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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어떻게 출원했나요 생년 리버 문제 푸셨음 해가지고 주칸이 나온게 예 그때 오르비 글들이 되어지죠 이 문제가 말이 많았다고 했죠 그렇지 자 한번 보세요 댓글 딴 친구 중에 그거 교과서에 그대로 있다 그래서 어느 교과서냐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요거는 제가 딴 댓글 이 문제인데 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6평대 있는지도 모르고 어 모르고 그럼 모를 수 있어 오케이 됐어 그래 문제 제기할 수 있겠지 근데 하다못해 문제 제기하기 전에 교과서는 한번 봐야 되지 않겠니 교과서에 있는데 리버는 중료 사상가잖아 그러면 중료 사상가가 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어떤 자리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교과서인데 왜 이의제기했냐고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예 이런 사건들이 본인이 교과서 본인의 교과서가 어딘지 모르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 교과서 버렸나 어 어디 있지 집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예 찾으세요 찾으세요 선생님 교과서 없습니다 뭐 지나가는 애들한테 한 1년만 빌려 그러면 어 알아서 해 어 자 또 한번 봅시다 EBS로 공부했는데 수능 뉴우리에서도 오류 논란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겁니다. 이게 EBS에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도 되고 방금 보시다시피 뉴스에도 나오고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하지만 잘 봅시다. 이거 을과 상함이 없이 서로 잘못을 깨우치다 하는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성의를 다해서 깨우치게 해야지만 해야지만 을과 상함이 없다. 교과서에 나오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국가망신입니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왜?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집어넣어놨는데? 이걸 왜 평가에다가 문제 제기합니까? 뭐 굳이 하자면은 교과서 출판사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지. 교과서 잘못 만들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당시입니다. 이 당시에는 교과서가 2종밖에 없습니다. 교과서는 천재교육. 본인이 뭐 천재교육밖에 없어서 교과서 못 봐서 그럼 할 말이 없는데 설마 뉴스에서 문제 제기가 될 정도 되는 내용이 교과서 검토도 안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은요. 연계교재입니다. 교과서는요. 출제 근거교재입니다. 다시 교과서는 출제 근거교재입니다. 수특하고 수화는 연계교재입니다. 근거와 연계가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바나나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 바나나분들은 근거보다 연계를 더 중시합니다. 그리고 근거를 안 봐요.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 보면서 제가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기자들도 안 본다는 거지. 왜? 지네들도 교과서 공부 안 했거든. 교과서에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제발 이런 교과서 바나나 대지 말자. 아리까리한 게 있으면은 좀 살펴보시라.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또 교과서입니다. 이 바나나분들이 인간인 바나나분들이 또 교과서 또 열심히 본다? 안 돼. 자 다시 교과서 그냥 읽으면은 잠만 와. 딱 펼쳐가지고 음 아 이런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르비에 예 오르비에 교과서 보려는 분들한테 요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칼럼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무뚝대고 그냥 교과서 읽는 건 그거는 어찌 보면은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 교과서 바나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선지 바나나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예 제시문 바나나 그 다음에 이제 기출바나나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바나나 그래서 왠지 왠지 어 여기가 간지러워 그래서 여기를 계속 가다 하다 보면 왠지 이렇게 싹한이 꼬뿌리 포켜지면서 왠지 여기 진정한 나가 나올 것 같아. 어? 그래서 왠지 내 속에 바나나가 있는 것 같아. 응? 아씨 어릴 때 내가 필리핀을 다녀온 것 같은데 그때 뭐 약간 바꿔치기가 되었나 이런 제기라 뭐 이런 거 얘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되느냐? 파트 2 생윤영의 파트 2 강의를 보실 바랍니다. 지금 이 강의는 파트 1 강의는 바나나 확인 강의고 어 확인 강의고 이 여기서 이제 바나나가 확인되신 분들은요 예 파트 2 강의 한번 보십시오. 보험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건 이제 오르비얼론 이제 예 뭐 글 중에 뭐 추천 글 중에 예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여러분들하고 바나나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바나나가 설명을 들을 때는 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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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고 이제 들리긴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 몸에 배어있는 어떻게 보면 습관이에요. 다시 우리 몸에 배어있는 잘못된 사탐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자기 걸로 이제 극복하는 작업이죠. 예 여러분의 바나나를 극복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입니다. 이 강의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하더라도 언젠가 좀 뭔가 또 어 바나나기가 있는 것 같아 할 때 예 한 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 왠지 바나나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뭐 파트 2까지입니다. 예 파트 2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분들이 이 강의를 안 해요. 바나나 강의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뭐 선생님들 중에도 뭐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는 왠지 느낌이 좀 싸한데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파트 2까지 끝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연습들 제가 수업시간 이건 하지마 그 다음에 이건 반드시 해줘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연습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칭 졸라였습니다. 자 차렷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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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